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감각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 우린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있으면은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불평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 맞아 참 감사한 일이야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또한 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서로 간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승질날 때 시험삼아 이빨을 깍 물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신비롭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이 감사에 대한 학술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만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과학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감사에 대한 학술 논문 상담 심리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뇌과학자들까지 그런 많은 논문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논문들을 읽다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하면 이 훈련이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럴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는 것이고 또 혹은 감사의 마음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전전두엽 뇌피질이 활성화되더랍니다 이 전전두엽 뇌피질이라는 말하기도 힘든 이 부분이 뭘 하는 곳이냐면 우리 사람이 사랑할 때 또 낙관적인 마음을 가질 때 또 혹은 뭔가 활력을 가질 때 이럴 때에 아주 활성화되는 부분이랍니다 그것이 감사 훈련만으로 아주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랍니다 이 감사의 훈련을 할 때에 우리의 뇌 속에 혈액이 굉장히 왕성하게 흐르게 되고 심지어는 엔돌핀이 증가되며 그리고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분 나쁜 감정들이 굉장히 덜 느끼게 되는 것들을 발견했댑니다 그러니 감사하기, 감사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상당한 손해인 줄로 아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과학자들은요 그렇다는 것을 발견을 했을 뿐이지 그게 대체 왜 이럴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수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감사를 느껴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 너희들한테 좀 감사 좀 받아야겠다 이 괘씬만 녀석들아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반의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있고 공감이 있고 활력이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적인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일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가만히 제 평생 살아온 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뭐 이따가 우리 불러보겠지만 뭐 이따가 우리 불러보겠지만 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기돌아본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수많은 감사의 일들에 근간이 되는 감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니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믿는 자들의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첫째 소리 높여 간구함이 감사합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간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환경과 여건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함을 여러분들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당시 나병 환자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리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보금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상황은 뭐냐면 십자가 지러 가시고 계신 길입니다 그런 길 가운데에 사마리아와 갈리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한 마을을 지났대입니다 아마 이 마을은 큰 마을 어떤 성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그마한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문이 있고 성문이 있으면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걸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건 정말 큰 저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나가야만 됩니다 가족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자기의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가 나병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게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왔다는 걸 보니 그 마을은 성벽이 없는 그저 자그마한 마을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되어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있었겠습니까 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마을 다 제쳐놓고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고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침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소리를 높여 외친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 없어서 그런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마침 우연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보라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영적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것 느끼지 못했고 아무 감각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너졌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는 관계도 없이 쫓겨난 채 살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 수많은 세계 국가가 196개국이고 올림픽 들어오는 건 206개의 국가가 있다는데 그 수많은 국가 가운데 복음이 있는 나라에 태어나고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가운데 출석하고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극률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불을 지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요 2사의 5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소리 높여 간구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아는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울어봐야 그 울음 받아줄 사람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애들 참 재밌습니다 친구들끼리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뭔가 싸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안웁니다 아주 얼굴을 비장한 각오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자기 부모가 딱 나타나면 울음이 빵 터지는데 세상에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나타났다 이겁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다 이겁니다 나의 이 아픔을 알아줄 사람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말 서럽게 웁니다 이야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저렇게 서럽게 우나 싶을 만큼 애들이 서럽게 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울면서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은데 어디 하소연할 데 없다고요? 어디 눈물 흘릴 곳 하나 없다고요? 아니 여러분이 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소리 높여 간구하십시오 그거 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그것 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간구함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은요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서럽게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리 높여 간구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치유와 회복 주심이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삐뚤어져 있고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간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곳에 회복되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만약에 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그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쳤다면요 그건 그저 신세 한탄에 불과했을 것이고 남들에게 욕이나 그냥 먹었을 겁니다 어디 나병 환자가 어디 와가지고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냐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 높여 간구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에는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나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나병이 걸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방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추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다가 어떻게 또 나음을 입었다 하면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나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다가 다 나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 후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회로 복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이미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즉시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댑니다 제가 여기에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시간차 응답 하나님의 응답의 대부분은요 시간차 응답입니다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아주 많은 대부분의 응답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는 이 시간차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차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그 회복 받으셔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그렇게 나병 환자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손이 높여 간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반의 삶을 영적인 정상적 삶을 사는 자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프죠? 왜 아직도 저에게는 문제가 이렇게 많죠?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물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차에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도 너무 괴롭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인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그저 부분적으로만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감사주의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도처히 내 이렇게 마음속 깊은 것부터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일들 우린 그 일들이 그저 우리 인생 전체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큰 그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작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거울을 보면 너무 잘 보이는데 옛날 거울, 동으로 만든 동거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거울은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희미할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밖에 몰라서 참 괴롭다 언제나 끝날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심같이 우리도 그때에는 그때 그 일이 왜 있었는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미 우리가 치유받았고 회복된 심령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 주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앞으로의 그때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지속적인 은혜로 말 미야마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 주심이 감사함 그것이 우리의 그 수많은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함인 것입니다 어디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미시칸주의 한 고아원에 한 고아가 있었댑니다 이 친구는 네 살에 갑자기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충격으로 이 소년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댑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친구들과 항상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합니다 입양도 실패합니다 그야말로 이 소년은요 눈물도 잃어버렸고 웃음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한 10대 초반쯤 되었을 때에 그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아이를 어느 날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해줬댑니다 얘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가 화나고 분노가 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렴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말이 소년의 마음에 꽉 꽂힌 겁니다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이티네이저가 되면서요 이 친구가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피자 만드는 데 아주 몰입을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피자 도우를 만드는 데에 11초 만에 도우를 만드는 그런 피자 전문가가 된 겁니다 이 누구의 얘기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피자 가게를 만들고 세계적인 프랜차이저를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도미노 피자의 창설자인 톰 머너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고통받고 힘드는 순간순간마다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나는 비록 부모가 없지만 나는 간구하여 소리 높여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그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소리 높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치유와 회복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더 꼭 잊지 말아야 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우리는 돌아와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돌아와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 정말 그 감사함의 절점을 이루는 근간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음 그거이 감사한 겁니다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가 일비 읽었듯이요 열 명 다 나았습니다 분명히 전부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열 명 모두 다 나은 받은 겁니다 가다가 나았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상상해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댑니다 열 명이 아니고요 한 사람만이 어떻게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감사했댑니다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었댑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그래 내가 너에게 고쳐주마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마 내가 너에게 해결해주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살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경험합니다 그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분 좋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순간 말씀하시겠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응답하셨네요 다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절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 모든 감사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예배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 가지의 인생의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다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겁니다 왜 그게 그토록 감사한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 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와 회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왜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없을까 돌아와 감사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너의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나병이 나은 것만으로 인생의 일이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은 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보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자기 혼자 그냥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는 말씀을 받고 가는 것에는요 이건 천지의 차이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아유 좋다 하고 가는 것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실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끔 내가 보장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한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며 나오십시오 고와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어렵고 서럽고 이렇게 박해받고 저렇게 고통당해도 소리 높여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내게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를 주시고 회복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십시오 돌아와 감사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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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